다코마반 에드문즈반 추석맞이 세일 참외박스 13.99, 후지사과 박스 14.99, 라고포도 박스 19.99, 백돋 박스 19.99, 금주의 빅세일러 가도야 참기름 56온스 15.49, 김치용 태계용 고춧가루 3파운드 12.99, 농심신라면 박스 15.79, 장관장 홍삼원 박스 17.59, 종갓집 총각김치 1kg 7.69, 오뚜기 들기름 320ml 7.99, 롯데 미림 900ml 4.29, 돼지갈비 파운드 3.99 에드문조니, 소불고기 파운드 5.99, 굴비 팩에 21.99, 찹쌀 육아 200g 5.99, 명품 양념 팩에 7.99, 부추전 팩에 2.99, 청정원 즉석국 3종 420g 3.99 에드문조니, 비비고 햇자레김 팩에 4.29 에드문조니, 야채과일 세일은 주말 3일, 다른 세일 품목은 목요일까지 2.99,okedor 5.99, 롯데лось 다?